하지만 이재명 대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산넘은 산입니다. 공직선거법 항소심과 대장동, 또 대북선금 재판 등이 줄줄이 남아 있는 건데요. 당장 위증교사 2심에 대한 전망도 여야 간의 온도 차이가 큽니다. 당장 증언한 내용이 사실은 그 당 증언할 때보다 16년, 17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 내용이 그 해당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호의사실류포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최악의 경우도 벌금을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심영 대표님 얘기 나눠보셨어요? 다만 어제 저녁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읽으시고 하트를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2심은 1심에서 했던 걸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만약에 증인을 많이 신청해서 많은 걸 했다고 하면 2심에서 한두 명 증인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판이 잘 안 뒤집어집니다. 위증교사도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녹음 파일에 대한 해석이 좀 이 재판부가 저는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이거든요. 이게 이 케이스가 다른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면 사실 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위증하거나 위증교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기를 튀어준 거예요. 어제 무죄 판결, 이재명 대표의 일시 판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 23심 전망이 여야 간의 온도 차가 큽니다. 일단 김재훈 최고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항소심에 가면 거의 100% 이 판결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죄로 판결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하자면 이번 1심 판결문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도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 위증한 김진성 씨의 위증 행위는 유죄의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판결문에 보면 A를 살인하라고 했는데 B를 살해했다면 살인죄가 되느냐, 살인죄 고의가 되느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것도 이야기하면 뭐 개괄적 고의, 여러 가지 고의 내용이 있는데 고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그런데 그 고의가 없는 이유를 쭉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정상적인 법 논리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김진성 씨가 이유 없이 위증을 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즉 이재명 대표는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맞고 위증한 것도 맞는데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서 이재명 대표 부탁은 들었지만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관계없이 위증을 했다는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을 설명했는데 이것은 사실 개괄적 고의 내지는 미필적 고의론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100% 판례가, 판결이 바뀐다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김진성 씨는 위증을 한 이유가 없이 만들어놨어요. 뭐 위증을 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부탁을 받았으니까 위증을 했다는 근본적인 본인의 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위증했다는 판결을 했는데 그게 과연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판결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지금 좋아할 게 아니고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도 대비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복귀영 의원. 어떻게 보면 충분히 대비를 해야죠. 당연히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쟁이 아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응원단이고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사 대 민주당 그리고 진보 계열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역대 어느 때 경쟁했던 야권 대선 후보를 낙선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탈탈 터는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법리적인 부분은 이제 변호사이시니까 잘 아실 테니까 사건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건은 과거에 김병량이라고 하는 성남시장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분당파크뷰 일종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KBSPD와 당시의 시민운동가 변호사 이재명이 이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검사 사칭을 일보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나중에 결국은 그 김병량 씨는 이 사건으로 시작돼서 유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김병량 씨를 수사하기 전에 검찰이 먼저 시민운동가 이재명과 KBS를 그 피디를 먼저 수사한 것이죠. 이것이 지난번 도지사 경선 때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고발을 하고 선거법 위반 또 재판을 받으니까 그때 김진성 씨가 증언을 한 거예요. 이거를 두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벌써 한 2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김진성 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핸드폰을 보니까 여기에 과거 4년 전쯤에 도지사 이재명과 김진성 씨의 녹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김진성 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어디론가 달아나고 오로지 위증 혐의만 살아가지고 다시금 김진성 씨도 기소되고 이재명 후보도 기소가 된 이런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한 5개 정도의 사건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세상에나 이거를 재판으로까지 끌고 왔다라는 검찰의 행위 자체는 저는 시간이 지나서 역사적으로 단죄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정치 탄압에 대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여당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특히나 책임과 지위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발언에 신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존중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양반의 논술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두 가지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1심에 불과하고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내일모레 글피에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금요일에 항소심 판결이 선고 예정인데요. 어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맺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공판이 본격 본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공판 준비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재판부에서 이 대표 변호인단 측에는 검찰의 수사 기록 검토를 좀 빨리 서둘러 달라는 얘기를 했고 검찰 측에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검찰이 어떻게 입증할지 하는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경기도를 대신해서 쌍방울이 거액의 송금을, 대북 송금을 한 사실 자체는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다투는 사실심이 이제 끝나기 부분에 그것을 놓고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는 이 대북 송금,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보낸 송금이 있었는지 같은 기초적인 부분은 다투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송금의 대가로 쌍방울에 대한 특혜 지원을 약속했는지 하는 그 핵심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황소심 판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황소심 판결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속도에는 적어도 영향을 주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현 최 의원님께서 30조 발언권 요청하셨습니다. 그 법경 의원님 다른 말씀은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대선에 떨어진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판에 넘겼다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선에 당선되었으면 이재명 대표 본인뿐만 아니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부터 시작해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부터 시작해서 또 있는 김인섭, 또 정,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 그리고 이화영 이런 분들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 안 받고 활발할 것 아닙니까? 이 많은 범죄가 옆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분이 지금 대선 후보가 된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그런 분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이때까지 대선 후보가 된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선 후보 가장 유력한 정치인으로 성장시킨 게 더 문제예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그분이 당선됐으면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네, 주제가 좀 넓어져 있군요. 법규학 의원님, 반론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는 단합하고 경제는 엉망이고 친일 외교와 관련해서 억지에 대해서 우리 사도광산 관련된 이런 굴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당 대표 탄압하지 말고 야당 정치인 탄압하지 말고 민생 똑바로 챙기고 정치나 똑바로 해라라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바탕 속에서 이 정치를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쟁자와 경쟁당에 대한 대한 이런 검찰을 앞세운 이런 행위들이 과연 타당한가 저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지도는 아시죠.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